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페루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쯤 마스크와 우비 등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건물 서쪽 실내에서 해체된 펜스 등에 대한 오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. 이 남성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작업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한 퇴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. 앞서 지난 10월 이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에 배관을 청소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방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쓰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